어 근데 무겁다 설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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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디님 지금 보셨죠 갑오징어 올라오는 거 보셨죠 여기가 진짜 갑오징어가 천국이에요 천국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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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오징어 또 올라왔어 아 대박사건 어 속타네 갑오징어가 계속 올라오는데 어우 나 왜 속타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에서 뻘짓하는 뽕남입니다 제가 지금 구매왕에 왔거든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갑오징어를 잡으려고 했는데 주꾸미가 올라왔잖아 생활용품으로 요렇게 잡아서 올리는 거여서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바로 이겁니다 이거 6개면 모든게 끝납니다 위에 붙이고 위에 붙이고 옆에 붙이고 옆에 붙이고 옆에 붙이고 옆에 붙이고 옆에 붙여서 잡아 딱 땡기면 이 4개의 면이 딱 쌓는거죠 뻘짓 시작합니다 출발 기대감 뿜뿜 이거는 이따가 고물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넷개 그리고 하나 두개 위의 면부터 아 뭔가 이상하다 했어 이렇게 였구나 하하하하하하 내면을 타이트하게 묶어주는 거에요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주겠어 반대 뒤집어서 이 빈틈이 없이 잘 끌어 올릴 수 있게끔 만드는게 관건이에요 무조건 가능해 내가 봤을 때 못 잡으면 바보여 바보 자 잘라주고 잘라주고 또 잘라주고 밑에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왜 우리는 햇빛에서 할까요 자 자리를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요쪽 요렇게 요렇게 열리고 요렇게 열리는거야 끈을 네 곳에 연결을 한 다음에 가운데서 잡아 당기는거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갑자기 슉 슉 하면서 갑오징어가 못 빠져나가고 잡히는거죠 너무 이쪽은 세게 잠기면 안돼요 요렇게 해서 보이죠 요렇게 요게 잘 되야되요 자 이제 모든게 끝났고 여러분들 요렇게 있다가 물속에 딱 내렸을때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거죠 왜 안 열리냐 제가 저 사장님하고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막 때리기 게임을 해요 때리기 게임을 해요 제가 한번도 이겨본적이 없어요 그 개그맨 강민경 있으시죠 김민경인가 김민경님 계시잖아요 홍채도 비슷하잖아요 똑같아요 진짜 맞으면 정말 이 엉덩이를 맞으면 바로 무릎을 꿇게되고 네기하자 오늘 그래 네기하자 다섯마리 콜 피디님 콜 여러분도 콜 오케이 콜 좋았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내려가서 와 기대된다 오케이 됐어 11시 26분 36분에 걷어볼게요 모든게 다 끝났으니까 청소를 시작합니다 달달하다 뻘짓은 나의 힘 천천히 자 문을 닫았어 자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과연 갑오징어가 진짜 빠르거든요 투박만 안되면 되는데 무게감이 있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그대로 있네 지나가다 얻어 걸린거야 아 보고 한 마리 아 여러분들 아 보고가 왜 들어오냐고 너는 들어가 니가 왜 들어와 천천히 입을 다물고 제발 제발 올라와라 이 길을 나에게 힘을 줘 수민사장님 어 근데 무겁다 도를 그렇게 많이 닫았으니까 설마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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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까비 아하하하하하 우와 보고 두 마리 바까지 와 바까지 두 마리 와 대박 하하하하 야 이게 아닌데 와 돌개 두 마리 야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나온다 나온다 이게 돌개라는 거고 얘한테 물리면 얘 보이시죠 지금 손을 안 놓잖아요 진짜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다 먹은 거예요 여기 걔는 왜 배를 먹었대 따낸 거 같은데 이렇게 먹었죠 먹은 거 같다 얘도 봐봐 와 바로 먹었네 아 2분 안에 올려야겠다 아 2분 안에 올려야겠다 한 번만 더 마지막 오케이 와 기대가 된다 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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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갑오징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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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징어예 수밖에 없어 그렇지 갑오징어다 아 또 뭐야 아 나 이름에 보고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얘 담가 놓고 가자 준비 시작 어 진짜로 에이 설마 저렇게 때려봐봐 어 심장아 어 한마리 오 어우 미쳐 아 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우 너무 시끄러워 너는 아 그런게 없다 오빠 오빠 진짜 발리겠다 너무 많이 발리겠다 오빠 오대빵 되겠다 오대빵 1팀 히히히히 떡조리 탈걸 10팀 저기 부서지는 소리 나요 여기 태클박스 부서지는 소리 나요 빨리 넣어라 오빠 그럴 시간이 없다 나머잖아 떨어질 일은 없고요 한 마리 좋습니다 자 잠깐 지금 급해 한 마리 이트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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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은가 보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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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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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와 예 오빠 올라가는데 가부징어랑 너무 가부징어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부징어 오케이 가부징어 이렇게 또 이쁘게 가부징어가 올라올 줄은 상상도 못했지 어 이거 뭐야 이트 오 좋아 4대2 좋아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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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쭈꾸미야 쭈꾸미 제발 쭈꾸미여라 가부징어 여지 마라 그렇지 4대3 4대2야 이거 4대3 으운밤 으와 3대3 우아 우아 좋아! 허리도 와 이거봐 이제 우리 때리기 하지말다. 회장님 한번 맞아 보실래요? 도전! 배세요! 배세요! 배 세워! 하나 둘 어!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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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차... 우와 근데 무거워! 진짜 무거워! 야! 이렇게 무거웠어? 오! 이거 월척인가 보다! 우와! 뭐 가지고 있는 거 아이가? 아... 뭐야? 뭐야? 한참에 관련된 것 같다 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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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이번에는 주꾸미 한 마리를 잡았었는데 어... 다음에는 꼭 제대로 뻘짓을 성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조금 아쉽게 실패를 했는데 절반의 성공이라기보다 이건 완전히 실패예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우와... 살 맞아야 되니까 우와... 이게 통으로 먹는 게 기가 막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아까 잡았던 그 주꾸미 딱 그... 그만큼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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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들리네요 쫄깃쫄깃 씹으면서 단맛이 돌고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떠세요? 자 라면은 다 익었습니다 어떠세요? 하하하하 너무 쫄깃하고 맛있어요 그죠? 네 너 BU JEFF 하하하 아 아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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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아아아아아 스읍 와아아아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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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스읍 하아 스읍 사잘 스읍 삼살로과 productivity 쓰읍 아아아악 으ㅇ 크으음 수윽 하아아하 Pro 음 주의 음 하아 하아 bag rug 진짜 많이 자란거에요 진짜 바로잡아서 그래요